찬랑개네 잔에 담긴 위스키처럼 그 모습이 찬랑개네 그 모습이 찬랑개네 그 모습이 찬랑개네 그 모습이 찬랑개네 잘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두 분이 아직 우승 아니에요 좋아서 웃고 있었던 거야 결과 나왔습니다 결승 진출 한살림 장만하자 열려라 노래방 아 아 방송 3사에서 제일 핫한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소개 바로 갈까요? 상품소개 드리겠습니다 로봇청소기 원애끼 원애끼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맥도야 핸디형 다리미 로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침구 청소기까지 쉬비되어 있습니다 유재씨 벨 같은 거 없어요? 벨? 없어요 왜냐면 정답이라는 단어가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통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이게 늦잖아 그러니까 벨이 있으면 빨리 하나 둘 셋 정답 하나 둘 셋 정답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넷에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그럼 내가 하나 둘 할 땐 난 할게 네네 하나 둘 정답 하나 둘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어 자 요거 방송상사 핸디형 다리미 스타일리스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힌트 주세요 이게 뭐야 까치 은행나무 해치 뭘 해치 까치 정답 정답 나왔어요 정답 나왔어요 잠시만요 제가 좀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치치 그거 아닌데 왜 치치가 없어 디만철 씨 팀이 기회 없어요 정답 하하 자 잠시만요 서울의 달 정답 오늘 밤 바라봐 오늘 밤 뭐야 월일 밤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정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성아 축하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 처음에 힌트가 서울을 알리는 거였잖아요 그쵸? 새Europe 해치가 서울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침을 말게 해 주는 에스페레소 캡슐 에스프레소 espere소 캡슐 에스프레소 원타르면또르면또르 핀트 주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김이랑 뭐야? 김과 밥이에요 김밥인가요? 세오 세오 주세요 잠시만요 자두에 김밥 아닙니다 견인 잘하는 기회 없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닭? 김밥이랑 닭? 자 잠시만요 가은이에요 가은 김미김미 정답 실패 김미김미 아스프레소 아스프레소 끝난거요? 에스프레소 한번 더 가요 에스프레소 한번 더 지나갔어 아스프레소 에어프라이 가요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 오케이 오케이 힌트 주세요 아 귀여워 고양이들 세오 세오 주세요 낭만 고양이 아니에요 와우 기회 없어요 자 잠시만요 형건이에요 검은 고양이 아닙니다 기회 없어요 힌트 계속 주세요 뭐요? 농구 이어프라이 이어프라이 apan